첫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헌욱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민변 출신이에요. 정진상희하고 꽤 친분이 있어서 하다가 이재명하고 친하게 돼서 성남의 푸시 공문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도시개발공사, 즉 지혜치공사의 사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집 옆에 있는 그 집, 그게 바로 지혜치공사 합숙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가 바로 이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안에가 완전히 열받아서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면서요? 네. 성희승, 화가래입니다. 화가. 그런데 4월 1일 날 훌륭한 사람에게 권한이 오지 않는 한국 정치판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 리더들이 하나같이 문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권력 획득과 유지 강화에만 관심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거는 기대가 일시적으로 컸지만 역대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몰인간성의 문제가 있다. 몰인간성. 몰인간이다. 야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몰인간성. 인간성이 파괴됐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좌파니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싫어하죠. 오죽하면 윤석열같이 역대 가장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느냐.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재명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하고 보니 꼬투리가 많이 잡히고 수사에 빌미를 준다. 저급한 인격 형성. 그렇죠. 형수 쌍요. 그걸 바탕으로 승부욕은 매우 강해.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무례하게 희생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한때 만났던 여배우 김부선 씨죠.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누구 모르는다고. 김문기 씨죠. 김문기 씨 모른다고 그랬죠. 이런 주장. 또 보니까 현역 아닌 원우의 친명만 희생시켜. 여기서 빡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원우의 친명 아니에요. 여기서 빡친 거예요. 현역 아닌 원우의 친명만 희생시켰을 뿐 원내 친명에서는 그 의원이 국민에게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의원일지라도 자르지 못하고 대부분 모두 단수 공천 줬다. 비명 현역 의원은 미리 정해진 프레임과 공작대로 경선을 통해 잘랐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리틀 이재명이란 만큼. 이현욱 변호사가요.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현욱 변호사가 공대 87학번이에요. 아 공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공대 87학번인데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분예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부산에 있죠? 네. 분예일 고등학교를 누가 나왔습니까? 정진상이 나왔어요. 아 맞아. 정진상하고 이현욱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에 관심이 쭉 많아가지고 2015년부터 민주당 입당해가지고 쭉 입지를 갔다가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리틀 박원순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생경제 운운하면서 상위원제 들어가면서 제2의 박원순이다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재명이다가 된 게 언제냐.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성남시장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출마를 갔다 했느냐. 이연욱이 출마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재명이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재명이냐. 이연욱이 아주 큰 공을 세워요. 어떤 공을 세우냐면 2018년 1월 31일에 그러니까 출마하기 몇 달 전에 드루킹 댓글을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김경수 날렸잖아요. 김경수 날린 게 그게 이연욱의 고발을 갔다가 했어요. 그게 천미야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고발은. 고발장을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연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구가 딱딱딱 맞는 게 2018년 1월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매크로 댓글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월 31일에 댓글 조작 고발장을 들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간 변호사가 그게 이연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가 지방선거 한 6월 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8년 한 3, 4월 그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청남시장으로 출마한 게 그게 이연욱인데 예컨대 우리 이현종 선배님 내가 이현종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이현종이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쟤는 리틀 이재명 맞아. 쟤는 이재명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에 청남시장이 누가 됐냐면 은수미가 됐습니다. 은수미가 됐죠. 그러니까 은수미가 됐으니까 청남시장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됐잖아요. 2019년 2월 달에 이현욱을 지금 이야기한 GH 사장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GH 사장 자리는 차관급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현욱은 역대 경기도시공사의 최연소 사장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데냐. 지방 도단위, 서울시 말고 도단위에 있는 모든 지방공사 중에 제일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최연소 이현욱. 이현욱이 공대 나와서 변호사 했지. GH 같은 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딱 시켜준 거예요. 그만큼 이재명하고 이현욱이 가까웠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순회동 그 집 앞집이 경기도 60평짜리 집에다가 합숙도 때려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돼서 저는 2024년 올 초에 용인정에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현주를 딱 꽂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현주가 완전히 그냥 팽당했구나. 그냥 이용만 당하고 그냥 팽당했구나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갖다 딱 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현욱이 낙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멘붕이 제대로 왔을 거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현욱 페이스북 들어가서 딱 봤더니 희한하게 3월 말에 그러니까 낙천된 다음에 그 뭐야, 뭐 하나를 올렸는데 뭘 올렸느냐. 김용의 편지를 올렸어요. 김용의 편지요? 김용이 2024년 3월 이현욱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헌욱 동생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이현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쌓아온 오랜 정치적 동지입니다.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갖다가 낙천하기 전에 받은 편지를 지금, 그러니까 3월 말에 이걸 갖다 올렸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자기가 열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의심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희승 씨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재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현욱이 68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희승 씨하고 결혼한 게 재작년인가 얼마 안 돼요. 한 2, 3년밖에 안 돼서 그래가지고 아마 재혼한 것이 아닌가 그 관계가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이 되는데 성희승 씨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현욱 나쁜 놈, 이현욱 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부부싸움이라도 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 떨어진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 우리 남편 진짜 인재인데 이런 사람 대신에 어떻게 이현주를 꽂았느냐. 이렇게 울분 섞인 걸 갖다가 올렸다가 지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과연 성희승 씨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올렸을까? 그런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싹 내려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현욱의 거취와 이현욱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현욱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람. 대장동, 왜냐하면 GH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은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현욱일 것이다. 변호사잖아요, 거기에다가. GH 사장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도 뭐 이것저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현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유동규 이상의 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쨌든 지금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현욱 아내가 폭로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욱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란 거 자신을 배신하면 어떤 보복을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급히 내렸는데 정말 여기 보면 이재명의 어떤 그 인간성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성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는 거. 거짓말하고 자기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성인승 씨가 또 이렇게도 마지막에 썼어요. 이재명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혁이 아닌 자기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치꾼이다.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을 개혁할 만한 콘텐츠가 별로 없고 기껏해야 돈 거둬서 나눠주겠다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 소득이라든가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도 뭘 했는데 이게 이건 이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재명이 선관이어서 대파 들고 가는 거 정치적 표현이니까 못하게 금지했잖아요. 그거하고 파틀막이라고 또 민주당 패거래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지금 어떤 논리가 나왔는지 알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일제 샴푸 들고 가면 되느냐. 초밥 흔들고 가도 되느냐. 흉수 욕설 그거 틀고 가도 되느냐. 음주 측정기 달고 가도 되느냐. 경기 버커 로고 색인 티 입고 가도 되느냐. 헬기 타고 투표전 가도 되느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이런 게 최측 큰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숨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이 일상화되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보이실까요? 지난 1일 날입니다. 인천에서 위치한 계산동에서 이제 그때 배우하고 같이 선거, 이원종이라는 배우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끝난 다음에 한우 전문점에 가서 저렇게 저녁 식사를 해요. 가서 한우 아주 맛있게 잘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삼겹살이라고 해야 하나죠? 이 집이요. 한우 안심, 한우 특수부의 모둠이 100g에 2만 9,500원, 3만 2천원, 3만 5천원짜리. 또 1인분에 통상 보면 1인분에 한 5만 4천원짜리도 있고요. 이런 집에 가서 저렇게 먹습니다. 저날 한동훈 위원장은 뭘 먹었냐. 컵라면 먹었어요. GS 가서 먹을 그게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그날 본인은 선거 유세 끝나고 나서 저렇게 한우를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이 대파 올라갔고 서민의 생계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한우를 잘 먹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올랐냐면 삼겹살을 먹었다고 그래요. 저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단맛이로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다. 이렇게 올랐으면 저게 지금 여러분 삼겹살 같이 보입니까? 저게 지금 굽는 게 지금 삼겹살 저 판인으로 보이세요? 삼겹살 판이 아니네. 저게 삼겹살 판이 아니잖아요. 한우 판이네. 그리고 저 집이 한우 집입니다. 한우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저걸 삼겹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저런 사람입니다. 다 아는데 저렇게 버젓이 거짓말합니다. 다 저렇게 거짓말하고요. 또 이재명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버지는 도박벽으로 집문서 땅문서 다 날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2018년에는 평생 남의 것에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 본인이 소고기 먹으면서 삼겹살 맞지?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돼요? 그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김문기 처장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계양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일도 모르잖아요. 하나 아파트를 몰라요. 하나 아파트인데. 그다음에 삼겹살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김문기 처장도 모르는데 삼겹살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한테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고기 인식 장애까지 생긴 것이 아닌가 고기 인식 장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 특별 장애. 이걸 갖다 내가 한우를 먹으면서 나 삼겹살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삼겹살이랑 넣어 삼겹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싼 값이 저렴한 삼겹살을 먹으면서 나는 한우 먹고 있어. 아주 해피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데. 맞아요. 비싼 돈 들여서 한우 먹고 있으면서 난 지금 저렴한 삼겹살 먹고 있네. 이 생각하면 돈 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진짜 우리 고기 인식 장애 오늘 아주 명언이에요. 고기 인식 장애. 이게 보면 참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거짓말 하면 막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입도 떨리고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좀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보면 하나도 안 흔들이면 이게 아마 거짓말 탐지게 넣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이거 고기 앞에 있는 소고기 보면서 자 이게 뭐죠 그러면 이거 삼겹살 그래도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영 정신과 의사께서 강윤영 박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라고 일찍이 간파하고 핵심을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현욱 부인도 그렇게 리틀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이 부인도 옆에서 보니까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하고 그렇게 사귀었던 여자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하고 근무했던 공무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불체포 체포동의안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거짓말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냥 생활화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에서 보여졌듯이 그 최측근에 있는 사람마저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뭐 그러려니. 이거는 국가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고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진짜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현정님. 이게 이재명이 저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친명의 좌장. 친명 좌장 누구죠? 정성호요? 정성호가요. 와 제가 좀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아 그래요? 뭐냐 하면은 자기 양주 시의원들 지역구 양주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회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자기는 비서실장하고 그냥 그 정치 인생 마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 그래도 총리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 내가 개인 비리가 많아도 총리는 좀 그렇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날아가 벌써 최측근이라는 정성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소고기를 먹으면서 삼겹살이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정말 이 멘탈 이거는 참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뭐 먹었어? 오늘 저녁 뭐 먹었어? 그래요. 저는 그러면 뭐 이제 소고기 먹었다 미안하니까 뭐 삼겹살 먹어서 그러면 나중에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또 거짓말을 내가 어떡하나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버젓이 소고기 굽고 있으면서 페이스북에다가는 삼겹살 먹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성 이런 어떤 거짓말이 일상화된 이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더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